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중에서 가장 위 가장 최상위 탑 탑 삽수 에요 그거를 키우고 있는 건데 이제 얘가 지금 새로 나온 거구요 얘는 찐잎 정도가 아니라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의 특징도 갖고 있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오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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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예요 몬스테라 우리가 보통 많이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종이구요 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화분에 흙 재배 하기 전에 이렇게 물 삽목을 해요 물 삽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고 간지 2주일 넘어서 지금 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얀 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 화분에 있던 것 때문에 피트 머스 즉 코코 피트 즉 음 코코넛인가 그런 그 원예상토에 있던 그 작은 것들이 묻어서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 얘도 지금 보이시죠 어 이렇게 지금 예쁘죠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키워보는 이유는요 원래는 그냥 화분에다 하려다가 음 음 그 수경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뿌리를 보여 드리려구요 얘네들이 2주일동안 상당히 잘 자라고 있죠 이 지금 하얗게 나는 거 요런 이거는 다 전체가 새로 나온 거고 음 여기는 지금 화분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새로 나는 거구요 또 얘는 음 음 얘는 그 화분에 있었던 게 요 정도 잖아요 지금 흙이 그리고 이게 더 자랐고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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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어 새로 나오는 잎사귀가 음 얘가 다 이렇게 펼쳐지면 그때 아 그때 판매 하죠 뭐 얘는 지금 판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음 음 얘네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 놨을 때 어 저게 새로 나오면서 음 상처가 났나 봐요 다 펼쳐졌어도 요렇게 이렇게 지금 그 상처가 됐네요 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거보다 어마무시한게 있어요 잠깐만요 아 녹화가 안됐었네요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어 이 몬스테라는 제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거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어서 지금 음 물산목으로 다시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찐잎은 요렇게 찢어진 걸 찐잎이라고 하고요 이건 구멍이에요 찐잎에다 구멍까지 있는 거는 굉장히 위에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고 있는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오 열다섯 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잎사귀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얘가 지금 벌레도 있고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뿌리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제가 물산목을 해놓은 거에요 빼볼까요 너 지금 녹화 안하고 있었네 어 이 아이들을 빼서 이게 지금 어 지난 2주일 전에 제가 얘를 싹둑싹둑 잘라놓고 물산목 해놓고 간 건데요 얘들이 지금 요게 지금 그 후에 자란 것들이에요 완전히 풀러 볼까요 어 이를 보면 음 지금 2주일 동안에 요 얘는 뿌리가 아니라 아마도 새싹 같아요 제가 요거를 안 버린 이유는 안 뜯어버린 이유는 요걸 안 뜯은 이유는 요 요게 지금 뿌리가 더 튼튼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뿌리가 별로 안 자랐나요 얘는 어 뿌리 하나만 있는 거 보다는 얘를 잘라 버리면 지금 약한 이 뿌리만 남게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놔두는 거구요 얘는 그래도 좀 더 어린애라서 그런지 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막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막 거기 썩어가다시피 하고 막 이러는데 얘를 죽어가는 걸 지금 살리고 있는 거에요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얘도요 지금 새싹이 나고 그 뿌리도 조금 나고 있고요 지금 하나는 뿌리가 전혀 안 나고 있지만 이거 뿌리는 아직 새로운 뿌리는 안 났지만 싹이 나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뿌리가 나고 있어요 음 근데 얘들이 엄청 크다는 거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냥 이해하고 비교해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화분에 있는 몬스테라에요 선물 받아서 키우다가 키우지 못하니까 당근에 내놓으신 거 같아요 또 제가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당근에 아니 그 우리가 그 몬스테라든 여인초든 어떤 커다란 나 식물을 어 선물을 받았거나 또는 누군가 버렸거나 뭐 그 했을 때 키우다가 또는 그래도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막 그러면 음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물 삽목을 해서 한번 다시 키워보세요 음 지금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투명하지 않잖아요 얘도 물을 바꿔서 다시 제가 하는 방법에 가장 키포인트가 요한낙스에요 요한낙스를 다시 집어넣고 음 다시 또 이런 줄 이런 얘 끈 그리고도 흔들릴까봐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가 잘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이용해서 아직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걸 이용해서 이런 끈도 하하하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거 햇빛 가까이에 놓고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